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어느덧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900선 가까이 다가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금리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엊그저께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어느덧 시장은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 나의 계좌도 함께 같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기 마련인데요. 최근 시장의 양상을 살펴보면 몇 개의 종목이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그 외의 종목들은 소외받는 즉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형님 가면 아우도 따라가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흐름들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낙수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앞으로 순환매를 노리시면서 홀딩하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대가를 통해서 벌써 제가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잘 따라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난 처음부터 보질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앞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배워보신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세요. 하단에 자막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참여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만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황뿐만 아니라 전략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은 또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요. 신대가를 포탈 사이트에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주제는 4월 핵심 테마 대공개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고 반도체 섹터들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들도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은 신대생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종목이 선별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전략을 세워드릴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개인 투자자의 약점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할 거고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 텐데 오늘 우리가 배워볼 것은 사체와 유상증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체를 가지고 특히나 유상증자 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적도 있으실 거고요. 당황하셨던 적도 많으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중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런 공시들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시세도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요.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해보셨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구상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은 제가 일목균형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그중에서 기준선과 구름대를 활용한 매매의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기준선 전략인데 추세가 하락 추세인 종목을 조심하자. 기준선 기준이죠. 그리고 대량 거래 후 기준선 돌파 이후 지지로 형성되는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차트에서도 보시면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기준선이 정배열을 만들어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보시면 기준선을 지지해주고 은봉으로 나오는 이런 자리들이 액점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역별 상태에서 기준선은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는 점들도 체크를 해봤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대로 작용했던 전략들도 살펴봤고 기준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가는 장대 항목에서는 바로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도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공략이 가능했던 거죠. 가능했던 자리가 몇 가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동국산업은 어떻게 됐어요. 기준선을 타고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이게 장중에 오늘 스크랩을 해온 건데 장중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물론 2차전지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엮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해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동국산업을 사례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공략해볼 수 있겠지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과열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 다시 이격이 벌어지면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랬죠. 횡보하려는 경향을 갖고 수렴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 보였을 때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 그때 가서는 동일한 가격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맥점 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장점은 우리가 파동의 흐름, 가격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흐름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같은 가격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하는 자리를 우리가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전략이 기준선을 가지고 활용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북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역시 마찬가지였고 구름대도 하단에 놓여 있고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에서 확장면에 놓여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술적인 자리와 그 다음에 종목의 모멘텀이 함께 잘 맞물려서 움직였던 흐름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워봤죠. 그 다음에 구름대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렸는데 구름이 얇아지는 지점이 시세 돌파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스위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구름대라는 것은 의문, 양운이 존재하는데 의문과 양운이 골든크로스되는 자리 그런 지점에서는 구름대가 얇아지게 되죠. 그만큼 매물대가 작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름대 돌파 이후 눌림목대에서 지지대가 형성되는 자리는 기준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안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터뷸런스. 우리가 구름 안에 비행기가 들어가면 막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작은 비행기일수록 우리가 구름 안에 접근했을 때 갑자기 안전벨트 매십시오라고 알람이 뜨면서 막 갑자기 출렁출렁거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죠. 그런데 그렇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일목기상에서도 구름대 안으로 시세가 들어갔을 때는 등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목근육표상의 구름대의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차트도 지난 시간에 봤어요.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자리에서 구름대에 접어든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구름대에 접어든 순간부터 이제 등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구름대 안에서 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봉상으로는 일목근육표상에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반대로 일봉상에서는 돌파가 된 자리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 상단은 주봉상의 어디다? 상단 자리의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듣고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95% 감소하면서 6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참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실적이 저렇게 쇼크가 나왔는데 왜 도대체 오르는가? 그런데 오른 원인들을 살펴보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주식에서 이미 알려진 것은 악재가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삼성이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메모리 값의 가격 방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좋냐. 일봉상으로는 구름대를 돌파가 나온 자리고 주봉상으로는 구름대에 접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됐냐면 일봉상으로 강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라가다가 구름대를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시 들어오질 않죠. 하단으로 그리고 이 상승세의 탄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이 자리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줬어요. 구름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결국에는 구름대 돌파 이후에는 눌림목과 지지대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봉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주봉을 보시면 5주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 구름대 상단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 번에 돌파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일목균형 표산으로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몇 주간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등락을 보이다가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주봉상의 움직임들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일봉과 주봉에 있어서 구름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저항이고 지지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매수, 저항대에서는 일부 매도 이런 식의 전략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면 후행성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에 뚫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모멘텀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간의 개념이 적용된 보조 지표는 일목균형표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물론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전환선도 존재하고 후행스팬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활용해 볼 만한 것은 기준선과 구름대에 대한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복습을 해보았고 이제 오늘의 주제죠.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화면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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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는 시간, 오늘 주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나는 전 강의를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기 이전에 다시 보기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보는 방법은요. 노란톡을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되는데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보기뿐만 아니라 제가 시황이라든가 전략 또 관심 종목까지도 함께 소통하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진행이 됩니다. 4월 핵심 테마주 공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 안내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들어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점에 대해서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일목균형표상에서 맥점 자리 잡는 방법을 실전 종목들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해 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한 얘기죠. 한번 읽어보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자기 자본금 외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 경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엔 이게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우리 배웠죠. ROE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OE가 보통 10% 이상 나오게 되면 기업 경영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ROE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ROA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ROA 같은 경우에는 애셋, 즉 자산이에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부채가 합성이 된 겁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잘 빌려서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도 훨씬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기업은 자기 자본 외에도 부채를 통해서 또는 투자를 받음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도 사실 안정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장성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ROE가 높은데 ROA가 낮다. 그럼 이거는 기업 경영이 잘못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게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런데 ROA가 엄청 높다. 그럼 이건 기업 경영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 작은 조달이 굉장히 기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합리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너무 잔인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탄생한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채 또는 투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금융 대출,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죠. 보통 이번에도 그랬죠. SVB 사태라든가 CS 사태가 문제가 됐을 때도 은행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른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다른 은행이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대출을 통해서도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회사체를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체. 여기서 얘기하는 사체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에서 사채 섰다 이런 게 아니라 회사의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체도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는 거죠. 증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 투자를 받는 거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대출은 별로 안 좋은 거고 사채도 부채니까 부채니까 부채는 안 좋은 거고 증자는 투자를 받는 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50억이 필요하다라고 보십시다. 그런데 50억만 내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100억의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진 사업에서는 50억에 대한 투자를 받게 되면 지분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에 대한 쉐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통 기업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죠.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영종도에 굉장히 큰 호텔 리조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 카지노도 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로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 시티를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조성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채를 발행을 했죠.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다이스는 물론 카지노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증자가 좋고 사채가 나쁘다. 또는 반대로 증자는 나쁘고 사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울 것은 증자와 사채에 대해서 나눠서 배울 텐데 첫 번째로는 증자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자금 조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무상 증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증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죠. 주주의 나비금이 없이 기업의 준비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를 함으로써 혜택을 주고 기업은 유보된 인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킨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까지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기업이 여유로운 경영일 때 무상 증자를 많이 하고 호재로 인식하면서 주주들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증자가 발표되면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보통 요새는 무상 증자와 함께 배당도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유보된 인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시킨다. 여기에 보시면 자산은 자기자본 플러스 부채. 우리가 재무제표를 공부할 때요. 좀 시간이 됐죠.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재무상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글씨가 앞의 있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안전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계정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수익성. 우리가 말 그대로 가계부를 쓰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으로. 그다음에 순이익.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순이익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죠.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작성이 된 이익인여금이에요. 그런데 이 이익인여금을 이 자본금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돈을 갖다 여기다 계상을 해버리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손익계산서에 찍힌 이익을 나의 안전성 지표인 자본금으로 넣어놓기 위해서는 증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여금이 자본금으로 넘어가면서 자본금이 커지는 규모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자본금이 늘어남으로써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자산규모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인여금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을 확충시킴으로써 자산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규모를 사이즈를 키울 때 활용을 하고 그런 기업규모를 사이즈를 키게 하게 되니까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줌으로써 무상증자를 통해서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상증자랑 유상증자를 같이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좀 엄밀히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상증자는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배당으로 해라라는 요청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와 배당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도가 되어 있으시다라면 이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유상증자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증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주들로부터 증자 나비금을 받아가지고 직접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투자를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교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식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과 일반공부방식, 제3자배정 방식이 존재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 두 개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마지막의 경우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주주배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과거에는 구주주배정 방식이라고 써 있거든요. 구주주.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한테 우리 기업이 돈이 필요하니까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너네 투자 좀 더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지분 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 인수권을 갖는 발행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돈 듣는 거죠. 그런데 물론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주주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상이 있어야겠죠. 내가 돈을 넣는 만큼 너는 뭘 해줄 거야 라고 한다면 발행가액을 현재 주식보다 한 20-30% 싸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싸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전망이 밝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더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방식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죠. 최근에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일반 공모 방식은 보통 주주배정하고 난 다음에 일반 공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두 개는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주주배정 방식 플러스 후 일반 공모 이렇게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기업이 어떻게 발행하냐면 주주배정 후 일반 공모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공모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발행하는 증자거든요. 이거는 보통 증권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주관 증권사를 정해서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투자자들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식은 얼마에 발행을 할 거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의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PV들이 이런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한번 투자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모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주배정 방식하고 일반 공모 방식을 같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100억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주주배정 방식에 물어봅니다. 주주들에게. 그런데 주주가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만 모아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50억을 더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을 일반 공모로 청약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가 괜찮은 기업들은 청약률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방식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우선 첫 번째 주주들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죠.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낌으로써 악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높고 굳이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느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일반 공모방식의 청약이 미달라게 되면 기업은 돈을 제대로 끌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상증자를 실패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돈을 못 끌어오게 되면 물론 그 돈이 어디 쓰이는 건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안전장치로 어떻게 보면 일반 공모방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방식을 가지고 유상증자가 나오면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제3자배정망식. 이거는 보통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인수자로 정해놓고 발행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주주예요. 그런데 갑자기 3자배정망식의 공모를 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주주인데 이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정해진 사람에게 얼마를 투자받겠다라고 약속이 된 상태에서 공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추가로 지분을 차지 않아도 되고 내 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 돈을 끌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3자배정망식은 보통 기업을 인수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봉 주식이 500억 수준이다. 그러면 이 기업을 인수시키는 기업에서 1,000억을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3자배정망식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율이 60%가 인수자가 갖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호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카카오에 투자를 받았다든가 개기업에 투자를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3자배정망식을 통해서도 기업 인수까지도 이어지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상증자의 방법이고 제3자배정망식은 관계사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신주를 보여 봤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되면서 급등의 여지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셀바스 AI 말 그대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서 한때 챗GPT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사실 기업 가치의 매출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단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실적 성장을 위해라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또 같이 다 했죠. AI도 하고 헬스케어도 하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이 된다라고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주주배정 방식 여기도 주주배정 방식으로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기업 금액이 아주 많지 않으니까 주주배정 방식 한 가지로 발표를 했겠습니다만 여기서 얼마에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만 원이었던 종목이 10만 원에 갔어요. 그러면 한 7만 원, 5만 원에 발행을 해도 싸게 발행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을 때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는 경우가 간혹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주가가 급등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상승을 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항상 꼭지점에서 이런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경영인들의 탐욕에 의한 그런 것이라고 봐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사례로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이 고평가받을 때 증자를 해버리는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5천 원대를 기록했다가 3만 7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기업 가치가 평가받았을 때 유상증자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게 되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다른 순환매를 노려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주주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나올 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자리에서 유상증자가 나올 경우는 사실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증가격이 더 밑으로 있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발행가액이 훨씬 더 낮아야지 이게 유상증자에 성공하지 만약에 3만 원의 유상증자랬다. 이거는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비싸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주가가 수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아니라 또 반대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 11월 9일자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EV 첨단 소재가 2대1 무상감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상감자를 하고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선 공모면 다음에는 일반 공모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똑같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 증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2천 원 후반대였던 가격이 2천 원 초반대까지 급락을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졌고 그 이후로 줄줄줄 흘러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이 떨어지는 거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주 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증자의 이유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유상증자라는 경우는 기업의 규모를 키워서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에 의한 것인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운영자금에 뭐라고 하냐면 월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투자 가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직원들의 월급 주기에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인이 바뀌어서 새롭게 리운얼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쌍용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계속 자금 조달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악재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때가 급락자리거든요. 그런데 무상감자를 단행을 했고 무상감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식수만 줄어드는 겁니다. 배당락을 통해서 권리락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유상증자 발표가 있고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는 3월에 납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납입이 되고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죠. 물론 EV3사 소재는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에 가까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 2천원 후반대였던 것이 7천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분명히 고통스럽게 느껴지셨겠습니다만 투자 가치로서의 유상증자를 참여하신 분들은 오히려 큰 수익을 가져가는 전화위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꼭 나쁘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그 이유가 명확하고 발행가액이 저렴하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EV3사 소재도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유상증자를 때린다? 이거는 좀 이유가 안 봐도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유상증자를 참여할지 말아야 할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실적도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맞지만 좋지 못한 기업의 비중을 더 늘려서 투자한다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오해 소재를 줄이기 위해서 옛날 기사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3자 배정은 단기간 급등하고 규모와 증자 회사를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BK 탑스가 150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급등세를 보이더라. 그래서 전일 대비 20% 상승하고 전날 상한가에 오른 데 이어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추격하는 건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유하신 데 상자 배정 유수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3자 배정은 대상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2018년도 기사예요. 굉장히 오래된 기사죠. 8월 달에 넵튠이라는 게임회사가 카카오 게임드 대상으로 19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목적 그다음에 사업 제휴, 재무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19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았어요. 이때 넵튠이라는 기업은 요새 넵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때도 정말 작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라는 거대 기업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자 배정 대상은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고 신주바랭국 카카오 게임즈는 지분이 10% 이상으로 인해서 주주가 될 예정이다. 그러면 투자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넵튠은 과거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블루홀 홀딩스라는 비상장 기업을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재무 구조 개선도 했고 사업 제휴를 통해서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인수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블루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지금의 크래프톤입니다. 그러면서 크래프톤 관련주로서 넵튠이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여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 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31%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3자 배정이 호재다라는 것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투자 대상이 누구인가 과거에 SM이 투자를 받을 때도 3자 배정을 통해서 CJENM 투자를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체크해 나가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유통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여러분들께 한 번 팁을 드리자면 처음 발표가 났을 때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모 방식과 구주주 배정 방식으로 발표가 되면 일단은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듯이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발행가액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발행 규모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하는 이유가 경영상의 목적인데 발행 규모가 내 자본금의 거의 1대1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총액이 맞먹는 정도다.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서의 발행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고 경영상의 이유와 함께 투자 목적이 존재한다면 발행가액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들도 나온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새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발행가액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락이 있어야 되고 신주 발행 2일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체크해 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방식과 주주 배정 방식이 그렇고요. 3자 배정 방식은 일단은 호재예요. 그런데 얼만큼 상승할 거냐라는 것은 투자 받은 자금의 규모가 될 거예요. 투자 받은 자금 규모가 그리 많지 않고 역시나 또 기업 운영에 대한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3자 배정의 대상자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오히려 M&A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사채까지도 채권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자금 조달 이유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 결과를 가지고 증자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특히나 이게 제가 강제하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이미 급등한 자리에서 발행하는 증자와 사채는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셀바스 그룹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아왔어요. 한때는 바이오주들이 날렸죠. 그때도 백신 관련된 종목이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이런 기업들도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가격 회복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종목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추격 매수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모르는 점은 제가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질문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되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핵심 테마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종의 순환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조정 이후에 어떤 섹터가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종목을 찍어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신대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노란톡에서도 제가 참여 안내 방법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고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